아, 냄새 너무 좋다. 아, 중력 좋은 거 같아. 여기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못 참 최고지. 아, 근데 나는 여기 떡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되게 말랑말랑하지 않아? 오, 말랑말랑해. 맞아. 말랑말랑하고, 말캉말캉하고. 또 식으면 쫄깃쫄깃해. 와, 떡볶이 만들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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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뭐야? 짠짠? 떡볶이의 그 매콤한 맛있는 맛과 그 짜장의 그 특유한 구수함 있잖아. 콩, 콩 그거에 딱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사탕. 되게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야. 달짝지근해가지고. 여기다가 맵게 좀 추가해서 약간 4천 짜장처럼 먹어도 좋겠다. 네. 짜장면 맛. 그래, 짜장면만 뜨면. 진짜 짜장면 같으셨어. 진짜 비주얼 진짜 흡사 짜장면. 오, 오케이. 먹깨, 먹깨 들어갔어. 그렇지. 자, 들어간다 먹깨.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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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이렇게. 고개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그리고 개패 남겹살 많이 넣어서 기름이 조금 나오잖아 그 기름을 약간 깻잎이 흡수하는 느낌이야 맞아, 그래서 깔끔해지면서 진짜 깔끔해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리고 대패랑 짜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 약간 집에서 짜장에 먹을 때도 돼지고기 낫잖아 이게 고기 기름이 떠서 양념이 더 맛있어 그리고 여기에 투명살 들어와서 제가 또 잡내 감별사잖아요 근데 언니한테 안 넣는 거면 진짜 안 넣는 거 잡내 하나도 안 넣어요 맞아요, 초게이크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대패 삼겹살 15인분 더 추가해요 5인분씩 네네 아, 커피 안 먹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야, 보스 대패 삼겹살 15개 추가 30개 30개 30개면 7,000원이에요 21만원이네요 와 언니들 이기겠는데? 짜장 떡볶이게 넣어서 나왔는데 약간 언니들 지금 부상하시는 거 같은데 와 와 대패 넣었어, 넣었어 으잉?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무지 올리면 단무지 흡사 약간 중국집 중국집 음식처럼 어, 탕수육이야? 어? 탕수육이야? 탕수육 비슷하네 우와 우와 방금 치즈떡볶이는 조금 나한테 매콤했거든 어 그래가지고 난 약간 달짝지근한 짜장떡볶이가 좀 더 내 취향이야 어, 달짝지근한 게? 난 매운 걸 못 먹었는데 나도 이게 더 맛있다 그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단무지 너무 좋아해 이걸로 드세요 진짜 맛있어 자자간 눈부수 진동댕도 떡볶이 했지 떡볶이 한 점씩 나면 주면 살이 닭볶이 한 점씩 오는 너무 좋아 Transport 포지어 파슬리 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